시바이누가 잠깐의 상승폭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크게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레이어트 솔루션 시바리움이 700만 블록을 돌파하면서 10월에 한화로 0.5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은 언제가 되는 걸까요?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최근 시바이누 정보 다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가장 유익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선 코인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현재 장세가 조정에 들어오면서 잠시 휴식을 가졌었는데 이걸로 뭐 불장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직 불장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코인 오래 하셨던 분들, 불장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불장이 있는 하루에 2, 30% 올랐다고 불장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2, 300% 정도는 오르는 거 나오고 해야 이제 좀 불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번 불장 시바이누가 견인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바이누의 레이어 2 솔루션인 시바리움이 총 블록수가 700만 블록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단 몇 주 만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해요. 현재는 또 이런 알트의 밈테마 쪽으로 좀 추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밈코인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세는 이전에 불장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도 밈테마 쪽이 굉장히 큰 메타로 돌아올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만 크게 돈을 버는 거죠. 결국 이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을 하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 지금 시장에 불장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정말 시장에 집중해서 4분기에 있을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볼 때 시바이누의 상승은 정말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시바이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찾다 보면 시바이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각종 포럼과 여러 매체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이상한 정보들이나 더 심오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해외 코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꼭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찾게 됐는데 글 내용이 정말 수상하고 되게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해외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커뮤니티 비트코인톡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더들끼리의 정보 공유와 여러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보시라고 설명란에 제가 비트코인톡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들 구경 한 번씩들 해보시고 정말 흥미로운 글들이 많아서 계속 게시물을 읽어보다가 정말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글 작성일은 2020년도 꽤 오래된 작성글이죠. 보통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데 유독 이 글에만 코멘트가 달리지 않았고 글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코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읽어낼 거지만 우리 말고도 강력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에 힘을 더해줄 사람들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기재해놨더라고요. 혹시 스팸 사이트일까 봐 클릭을 꺼려 했었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파헤쳐 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보니까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로 보이는데 어디 클릭하는 데도 없고 사진 한 장과 우리는 크러쉬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고 여기 헤드라잉을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 태어난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드를 인증하면 크러쉬의 회원이 되며 인증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이트를 떠나세요. 라는 메인 글이 하나가 있고 밑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 밑에 이 버튼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보면 무슨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를 인증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힌트도 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서 클릭하면 코드를 모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무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 코드는 꼭 알아내야겠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혹시 초대 코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쓴 다음 눌러보니까 이때 정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인증이 된 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위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써져 있는 곳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엔딩 더 플랜 계획이 끝났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책갈피 같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맨 처음 거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코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네요. 여기 아이콘들이 몇 개 있는데 클릭이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바구니 모양을 클릭해보면 코인마켓 캡의 타겟인 코인으로 이동이 되고 별표 모양은 코인의 메인 홈페이지 연필 모양은 코인의 백서로 이동이 되고 핸드폰 모양은 코인의 메인 트위터로 이동이 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놓은 것 같고 밑에 메시지란에 글을 작성한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네요. 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 날에 작성이 된 것 같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번역해서 봐볼게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7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대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이 당시 체인링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날째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정확히 7배 700%의 수익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글을 하나만 봤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얻어 걸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게시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세력이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엔 세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 타겟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지코인입니다. 게시글 작성일은 2021년 4월 4일인데 이 당시 도지코인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한번 봐보면 림코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체인링크를 능가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코인입니다. 림코인은 도지코인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CEO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체인링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하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나온 대형 CEO 누군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때 당시 계속 도지코인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정말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첫 번째 체인링크를 언급하면서 이미 수익을 마무리하고 도지코인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체인링크만 봤을 때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지만 이 글을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한 세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후로도 22년, 23년 게시글 읽고 2024년 게시글도 한번 봐보면 다들 아시는 월드코인이 타겟이었고 24년 2월 4일에 게시글을 작성했네요. 똑같이 메시지 한번 번역해서 봐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월드코인을 많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때 당시 월드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히 한 달 뒤 3월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유명한 코인이죠.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의 테마까지 분석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저점에서 담아놓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 게시글은 페페코인 여기도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번역해서 같이 봐보면 마지막 월드코인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코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갈 테마는 밈코인 테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페코인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시바이누 코인 및 도지코인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페페코인의 매수를 예견했네요. 24년 4월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정확히 한 달 뒤에 페페코인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막대한 수익률을 가져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정말로 자기들만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코인을 가지고 논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글이기 때문에 전부 놓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글은 계획진행,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인인 걸로 볼 수 있죠. 들어오면 똑같이 위에 코인 정보를 볼 수 있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투자하기 가장 좋은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가 다시 열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할 코인은 OO 코인입니다. 월드코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것입니다. 3000% 수익률에 도달하면 모두 판매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인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를 따로 해놓을 건데요.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다가 자칫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나온 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보시게 되면 이미 작업에 들어간 건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인 종목을 모자이크 처리는 해놨지만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공유해 드려야겠죠?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고 코인 시장을 졸업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 짬 내서 항상 양질의 정보를 공유 드리는 건데 보이시는 코인의 종목을 공유 드리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이신 걸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댓글 지금 남기셨죠? 댓글 남겨주셨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로 구독자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 채널 구독자 분이신 게 확인이 되신다면 여기 보이는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거고 아까 세력의 말로는 3000%의 수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 우리 큰 돈 넣지 말고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만 딱 넣어보자고요. 10만 원으로 300만 원 100만 원으로 3000만 원 절대로 만족 못할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투자할 기회가 생기신 겁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구독 그리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종목들이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